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도 퇴근일구 만 퇴근길에 정말 즐겁단 말이야 아유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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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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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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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일어나보세요 인간 피랄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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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아야시가 미쳤나 왜 깨물어 뭐야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네 아유 동네가 험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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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지럽지 아유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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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밤인데 왜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아침처럼 보이는 걸까 뭐지 아유 아유 왜 이렇게 밤인데도 막 나처럼 보이고 막 어 바둑아 아빠 왔다 아유 바둑이 맛있겠네 아유 아유 내가 왜 그러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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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왔어 아유 아빠 아유 여보 왔어요 아유 아유 오늘 좀 어지럽네 오다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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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깨끗해 보이네 오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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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아유 자리에 앉아요 오늘 진짜 특별한 거 준비했어 어 진짜 오늘 빨리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밥 줘 아유 유래야 너 너 피 깨끗해? 아 아 깨끗해 아유 일단 여보부터 아유 이거 고기네 어 이거 요르까 봄수까 요르까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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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습니다 진짜 맛있지 이거 뭐야 뭐야 어 아우 맛 더럽게 없네 맛 더럽게 없네 맛이 없을 리가 없는데 요로야 너도 맛없어? 아 완전 맛있는데 여태까지 먹은거 같은 녀석? 아우 완전 입버렸어 아유 여보 이렇게 맛없는 녀한테 주면 어떡해 아이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비싼 특제여? 이 방법 했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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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한우인데 아빠 싫었어 아빠하면 이상한 거 준 거 아냐 아니야 아빠 버린 거 먹어봐야지 요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몸이 좀 안 좋나 고기를 먹어도 입맛이 없네 맛있는데 아빠 거 아 봄수야 응 너 무슨 형이니? 오 형이지? 응 아 아 아 여보 나 요즘 이상해 여보 응 아 나 오늘 몸이 좀 이상해서 입맛이 없나봐 아 그런가 어디 아픈가? 아 나도 모르겠어 아 일단 나 그러면은 먼저 잘게 얘들아 어 잘자요 아 오늘 기분이 없네 아 아빠 오늘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네 오늘따라 못생겼어 아유 배에서 이렇게 꼬르륵 꼬르륵 거려 아유 아까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아유 근데 아유 아기 우리 여보의 목을 깨물고 싶지 아유 워낙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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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겠다 부엌 가봐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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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러 versión 어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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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CRIPie 아윽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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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int 아유 아유 야 요리야 그럼 빨리빨리 마늘 치워! 치웠어! 앉아서 앉아서 왜 시끄러워서 내려왔잖아 마늘을 보니까 놀라지 왜 이렇게 내가? 뭐야? 어휴 그나저나 요리야 아빠 시끄러워 좀 긴게 요리야 그나저나 오늘 요리 맛있어 보이네 요리가 피가 깨끗해 보여 네? 네? 피가 깨끗해 보인다고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요리 맛있다 아아아아악 맛있다 아, 진짜 아빠 뭐하실거야 아아아아악 아빠가 벨파이어야? 아, 아파 죽겠어 진짜 아, 맛있다 요리 비는 참 맛있구나 아, 진짜 아파 아우, 아파 죽겠네 나중에 후식 좀 팔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얘들아 무슨일이야 내가 왜 그러지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영아 무슨일이야 어 뭐야 왜 이렇게 다 눈이 빨개 뭐지?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여보 우리 눈이 다 빨개 그러니까 몸술 여드름이 나고 빨간 여드름이 나고 무슨일이 지게 그러고보니까 내가 아까 퇴근할때 말이야 응 이상한 사람한테 물렸는데 그 후로 이상하게 된거 같아 혹시 좀비가 된건가? 어? 또? 아냐아냐아냐아냐 그 좀비가 되면은 기억을 잃잖아 근데 그건 아닐테고 근데 피를 먹고싶은 근데 아까부터 계속 피를 먹고 싶었잖아 그치 맞아 내가 요루를 울고 응 나 봄수의 피를 먹고 봄수는 엄마의 피를 먹었고 어 잠깐만 이거 뱀파이어 아니야? 뱀파이어? 뭐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아닐까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먹고싶어하잖아 어? 아 그런게 어딨어 그러고보니까 뱀파이어?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불을 껐는데도 엄청 환하게 보인다고 아침도 아닌데 말이야 저녁인데 어 지금 저녁이였어요? 어 저녁이야 지금 뭐지 어 별 떠있잖아 위에 별 그러네 어 그렇네 나신줄 알았는데 뱀파이어는 밤에 오 활동하다 보니까 화나게 보이는게 아닐까? 그치 허효 허효 어떡하지 이거? 아빠 어 그럼 나 뱀파이어가 된거에요? 어 그런거 같은데 우리 가족이 뱀파이어가 된거 같은데 어 전 오늘부터 아이돌 하겠습니다 뱀파이어 돌을 하겠다는거야? 안돼 안돼 돌아와 으아아아 아여 흠 근데 근데 우리는 사람의 음식을 못 먹는건가?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잠깐만 내가 기다려봐 사람의 음식을 가져와볼게 빵이 있구만 여기 어여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누가 여기다 심장을 놨어 빨리 버려 갖다 버려 으아아악 빨리 갖다 버려 심장 누가 심장을 갖다 놓은거야 아, 저거 뚝대 아, 내가 한번 버리고 올게 확실해 우리 드라큘라가 된 거 같아 그랬나 빵 먹어 봐 네 빵이다 빵 어디 있어 아, 맛없어 여보 싫어, 저거 여보 우리가 다른 음식을 못 먹으면은 피밖에 못 먹는다는건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우리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뱀파이어끼리는 피가 다르다고 피가 똑같아서 맛이 없을거야 그럼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건데 그치? 사람의 피는 좀 그렇지 않나 여보? 왜왜왜왜? 그래도 우리 몇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었잖아 그치 우리가 뱀파이어, 만약 우리가 뱀파이어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를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분명 뱀파이어가 될거야 그치? 요로야 어? 그렇다면 나만 당할 순 없지 아빠 뱀파이어 그리고 그날 lâmp다 딸기 오늘의 나만 당부를 응대를 마셔야 되겠다 뱀파이어